9개월 전 브루르 프렌즈 2회 때 제주도에 계셨던 나피디님께 제가 전화를 쓱 드렸죠 게스트로 한번 와보세요 네 오디오쇼에요 저희 아이 뭐 그거야 뭐 언제든 어 정말요? 네 저요 언제든 상관없죠 나피디님도 이제 9개월 지났지만 늦지 않았어요 약속 지켜주십시오 한번 그러면 우리 또 연말 인사 좀 드릴 겸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 민호씨 렛츠고 형님 어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뭐하세요? 일한다 이놈아 아 일하고 브루르 프렌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어? 네 하고 있어요 생방송이요 누가 너한테 이놈아 라고 좀 전에 옆에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같은데 어떤 지나간 사람이 얘기한 거 같은데 어 이거 저기 타고 들어간 거 같네 나피디님은 또 약속의 아이콘이시니까 유명하시더라고요 프러미스맨으로 제가요 아 그렇구나 또 기억나실진 모르겠는데 약 9개월 전에 브루르 프렌즈 이 라디오 이 오디오 쇼에서 전화를 드려서 이제 나올 수 있냐고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언제든지 라고 하셨거든요 네 진짜요 그건 언제쯤 나오실 수 있나요? 너 이거 계속하니? 계속해요 저희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또 응해주시고 그럼 대략적인 스케줄 한번 맞춰보죠 저 요즘 뭐 한가해요 비밀 같은 거 내가 쭉 풀어주고 나와야 되겠다 아 그때는 녹화로 하겠습니다 응 팬들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빨리 마무리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민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민희 진짜 불러오?